자, 테스트 되는 동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모르면 어떻게 해요? 모르면 빨리 타고 내려가셔야 돼요. 아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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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죄송합니다. 사장님, 제 일부터 해도 되잖아요. 나는 이쪽으로 보고 있고. 그죠? 네, 저쪽으로 가세요. 잠깐만요. 틀린 사람만 가면 돼요? 아닙니다. 모두 두 분 다 다 돌아갑니다. 보여주세요. 네. 하나, 셋. 네, 이쪽으로 오셔서 귓속만 해주세요. 상의하시면 안 됩니다. 마지막 만찬. 땡! 왜 아니야? 땡! 왜 아니야? 무슨 만찬인데요? 정답은 최후의 만찬입니다. 마지막 만찬입니다. 오래 걸리겠는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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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캣치. 요한아! 버리어, 버리어! 요한아! 수면이... 뭐야? 싸요. 벌써 끝났어? 에이, 브라더. 야, 누가 1등이야? 니네가? 그럼요. 아, 벌써 끝났어? 야, 너 어떻게 왔어? 뭘 어떻게 와요? 길을 모르는데. 많이 헤맸어요. 많이 헤맸어. 야, 미션은 어려워? 아니, 조금 어려워요. 조금, 조금. 어렵다고? 조금, 조금. 에이, 어려운데 벌써 내려왔다고 말도 안 돼. 야, 이거 우리 꼴 짤 수 있겠는데, 재현아. 방심하면 안 되겠다. 잘 갔다 와. 길 너무 돌아갔어. 명화 퀴즈입니다. 그림. 아주 유명한 그림 무대입니다. 틀리실 때는 한 바퀴 더 돌고 오셔야 돼요. 진짜 도는 거네? 절대 상의하십시오. 저기 도는 거죠. 뭘 끝났다고. 내가 봤을 때 안재현이 이거 맞힐 수가 없어. 형님, 명화 또 아는 거 뭐 있어요? 나 명화 좀 해야 할게. 공부하면서 할까요? 제가 먼저 할게요. 그러면 지원이 형 뒤로 돌아주세요. 하나, 둘, 셋. 비속말로 말씀해 주세요. 최후의 문제. 정답! 정답! 뭔데? 이게 뭐에 관한 건데? 그림 제목. 세 분 만에 보여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. 크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. 최후의 만찬! 정답! 최후의 만찬! 정답! 됐어! 야, 우리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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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다음 주까지 해. 저거 안재현 틀렸어. 반대 틀렸어. 저거 안재현 틀렸어, 100%. 예, 성공! 고! 스윙!